파바먼지 퀴즈 동물들과 함께 배우는 창의적 신체활동 그림자 퀴즈! 어떤 동물일까요? 통통한 배에 꼬리가 있는 동물인가 봐요! 물속에 사는 동물이에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파바사파리 친구는 물개예요. 물개 가족의 수영놀이 친구들, 가면! 오늘은 파바사파리에서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파바사파리에서 만날 친구는 바로 그림자 퀴즈의 정답인 물개예요. 친구들, 어서 물개를 만나러 파바사파리로 떠나볼까요? 파바사파리로 출발! 파바사파리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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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에 물개들이 엄청 많아 하나, 둘, 셋, 넷 몇 마리나 있는 걸까? 물개들은 바닷가 근처에 무리를 지어서 생활해 물개도 하늘을 보고 싶나 봐 뒹굴, 뒹굴 구르기도 참 잘하는구나 구르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는 회전도 잘하고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 그렇구나 물개야, 반가워 반가워, 물개야 안녕 물개들이 바다로 향하고 있어 바다에서 무엇을 하려는 거지? 우리 물개들을 따라가 보자 좋아, 가보자 물개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 마치 발을 구르면서 박수치는 것 같아 구리도 물개처럼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쳐봐요 먼저 천천히 몇 개쯤은 없었을까? 오토바이 샀어 교육 수상 이번에는 빠르게 발 구르며 박수를 쳐요 물개들 좀 봐 엄청 유연하고 빨라 슝 물개들이 얘들아 수영 같이 할래? 하고 부르는 것 같다 나도 나도 물개처럼 슝 수영해보고 싶어 아, 차가워 스쿠터에 배를 붙이고 엎드려요 중심을 잡아볼까요? 바닥을 팔로 밀어 이동하며 스쿨샷콘을 돌아 제자리로 돌아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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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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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들도 서로서로 배려하는구나. 물 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를 사냥해 먹는 물개처럼 우리도 높이 떠오른 곰을 캐치컵으로 빈첩하게 받아볼까요? 시작!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공을 옆으로 던져 캐치컵으로 받아요. 옆으로 던져 받을 때에는 낚아채듯 당겨 받아요.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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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공을 옆으로도 던지고 앞으로도 던져 받아요. 떨어지지 않게 해요.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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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길 봐. 물개들이 물고기를 먹고 기분이 좋은가 봐. 통통통. 공을 머리로 튕겨주고 던 받아치면서 놀고 있어. 예헤헤. 아주 재밌겠는가? 우리도 물개들처럼 핑거라이트 볼을 머리로 되받아치기 해볼까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받아치기를 반복해봐요. 시작! 손동통. 통통통. 통통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개들이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기 봐. 물개들은 대굴대굴 구르기를 하고 있어. 우리도 같이 해보자. 우리도 구르기를 해볼까요? 물개처럼 구르기를 할 때에는 팔을 몸에 딱 붙여요. 매트의 끝까지 옆구르기로 굴러갔다가 다시 옆구르기로 굴러 돌아와요.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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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들이 즐겁게 놀고 물고기도 먹고 이제 해변으로 돌아가고 있어 얘들아,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벌써? 아쉽다 물개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만나러 오자, 얘들아 물개들아, 안녕! 정말 다 돌아오자! 다음에 또 만나자! 자, 파파오 출발! 파파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파파사파리에서 물개들을 만났어요 물개들은 수영도 엄청 잘하고 곡놀이도 참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살펴봐요 물개가 준비운동하는 것처럼 발구르며 박수를 쳤어요 물개가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스쿠터를 따고 이동했어요 물개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캐치컵으로 공을 던지고 받았어요 물개가 공을 가지고 놀이한 것처럼 핑거라이트볼로 놀이했어요 휴식을 하고 있는 물개처럼 고르기를 했어요 다음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해 줄게요 물개의 가면이에요 다음 활동에는 우리가 물개가 되어 물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오늘 물개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 재미있었죠? 물론 재미있었지! 난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도록 노력할 거야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보 친구들 안녕!